안녕하세요, 포기 만제. 영상은 재밌게 봐주세요! 전에는 르스라피밀 르스라피밀 그래서 몇 발자국을 움직였는지 르스라피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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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스라피 르스라피밀 플레이 수습이 있었냐면요 연습할 때부터 좀 옷을 찐 잖아요. 좀 휘청거리지 않고 딱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멋있게 그냥 본부대에서 잘 안 뗀거에요 그래서 무려 3발자국과 4발자국이나 움직인거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편안해서 군무회행 했습니다 그때도 차 타고 잘 뛰셨다가 아니에요 안 됐잖아요 남은 무대가 있는데 결국 뭔가 한국에서 하는 마지막 연말 무대잖아요 그리고 완전 홀리데이니까 잘하고 싶었고 또 엄청 각자의 사사가 담긴 만큼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나봐요